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같이 놀아볼까요? 100초 안에 어떤 미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팀워크하면 아이즈원이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 멤버들 자신있죠? 자신있죠 그럼 우리 해머님부터 가볼까요? 오케이 시작해볼게요 미션 스타트 파트 5동 세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섯 다섯 별 따기 댄스 별 따기 댄스 신발 좋아하는 소리 신발 좋아하는 소리 자격으로 굿나잇 인사 굿나잇 오야스미 잘자 만디카 날카마 모닝콜 베이비 래오래오 윈트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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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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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8초 라비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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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반주 아기 3번 댄스 아기 3번 댄스 아기 3번 댄스 cad 랜덤 랜덤 라비 저의 주이 랜덤 다이준의 훌륭한 팀워크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.